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김영수는 정말 고맙습니다 엄청 큰 분을 가슴을 같이 감량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나구요 많은 친연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좋은 분이라면 이제 다이언트를 종일 치킨쇼스를 만들거라는 확신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비행기필을 준비했습니다 김영수 선배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 가만히 훌륭이는 선배님입니다 제 인생은 이건 누가 괜찮네 그리고 이렇게 김영수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날씨가 무게 되셨고 제 자신과 가슴에게 저의 포즈를 꼭 가하시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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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